그냥 내밀라 했잖아. 한쪽으로 눕혀야 돼, 한쪽으로. 천천히. 한쪽으로 눕혀야 돼. 가운데 있으면 돼, 가운데. 손 잡히면 안 돼. 저 상황에서는 오히려 체력 소모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기서 때리기 위해서 불효자 선수가 공간을 만들 때 그 틈을 타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우리 불효자 선수는 다리를 꽉 잡고 있어요. 유연합니다. 굉장히 유연해요. 너무 안타깝네요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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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한 번 밀어. 1분. 지수 홀팅. 지수 홀팅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렇지. 그렇지. 아직 알 수 없어요. 자, 할 수 있습니다. 일어났어요. 할 수 있어요. 좋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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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우러 겁먹지 말고. 나은우러 겁먹지 말고. 미라 앞에 헬 образом. 파이팅! 사세요, 안 찌고! 머물면서, 머물면서! 파이팅! 파이팅! 아! 머물면서! 좋아! 아! 산도 쓰러지네요! 너무 지렁을 가지고 가네요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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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, 때려, 때려! 올라가야지 무릎! 무릎 올라가! 오케이! 때려, 때려! 이제! 격투기가 어쩔 수 없거든, 상대방의 약점을 알았으면 그 부분을 계속 물어뜯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거든, 짐승의 본능이라 그게 작전이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한 거지 때려! 때려! 다 쏘아, 다 때려! 그냥 바로 다 쏟아도 돼! 30초밖에 안 남았어! 오케이! 때려, 때려, 때려! 올라가야지 무릎! 무릎 올라가! 오케이! 이게 종합격투기! 이게 MMA야! 다 왔어! 그냥 다 쏟아! 다 쏟아, 다 쏟아! 괜찮아, 괜찮아! 반대로, 반대로, 반대로 봐봐! 그렇지, 그렇지! 오케이, 마지막! 마지막! 자, 간다! 일어나! 잘했어, 잘했어! 자연스럽게 ㅋㅋㅋㅋ